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5일 증오입니다 해외에서 저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특히 조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3월 9일 아마 정권교체라는 위대한 과업을 우리 국민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리 김칫국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3월 9일까지 끝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가야죠 요사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세계적 영웅이 되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6개월짜리 초보 정치인이라고 비방하고 오히려 푸틴을 사실상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선거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세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50년 6월 기습 남침을 당했을 때 똑같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굳게 버틴 전력이 있음으로 서입니다 그때도 스탈린, 푸틴의 선백준대는 스탈린이 조종하고 모택동과 김일성이 꼭두각시 노릇을 해가지고 남침을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주권국가를 이런 식으로 무력침공하는 것은 유엔 헌장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륜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푸틴이고 스탈린이고 시진핑과 김정은도 같은 부류죠 공산당은 콜레라와 같습니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부가 뒤늦게 우크라이나 정부에 천만 달러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1억 달러도 모자라죠 무기도 대줘야 하죠 그런데 천만 달러가 뭡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관 등을 통해서 선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탤런트 이영애 씨는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러고 윤석열 후보도 그리고 조선일보도 선금을 보내거나 지금 모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갑제 TV에 계좌를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선금 계좌를 올리고 저도 소정의 선금을 보냈다는 소식을 드리고 또 조갑제 TV의 커뮤니티란에 그 사실을 소개를 했더니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아마 100명 넘으실 것 같은데 그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선금을 보냈다는 댓글을 단 걸 보고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이 좋은 일은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구나 이게 다 3월 9일 좋은 결과를 예약하는 좋은 징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의 선금 동의에 호응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갑제 TV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코너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계좌번호를 올려놓았더니 순식간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유윤희씨 조 대표님 적은 금액이지만 참여했습니다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어 감사드려요 지승송님 저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기부했습니다 멸공 박세진님 저도 동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성이름님 저도 참여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헬렌성님 저도 방금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기부했습니다 조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이경님 도울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보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플레이어 dvd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역시 또한 조국을 사랑한 만큼 조금이나마 동참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제뜨님 저도 십시일반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광이여 에이프릴님 정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기부했습니다 원표님 저도 송금했습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로키드 마틴님 작은 금액이지만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힘내세요 무무님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 모두가 도우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크라이나 기부 참여했습니다 박예숙님 방금 한국에 전화해서 제 이름으로 자동이체로 동참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외국에 계신 분입니다 우나미님 우크라이나 대사원 계좌번호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해 도움의 손길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싸워 주십시오 참 김준영님 우리 가족 모두 참가했습니다 트루스제이님 송금 완료 필승 신의 가호가 있기를 헤이헤이 동참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묵도님 고맙습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우나미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에리 로즈님 저도 방금 기부했습니다 디제이 킴님 2인분 초밥값 송금했지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모여가지고 이 돈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은 음식도 사고 무기도 사고 뭘 하든지 저 무도한 러시아 완전히 테러리스트 같은 저 푸틴의 졸개들과 싸우는데 바로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좌 번호를 찍어서 올린 동영상 방에는 또 이런 댓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예소야님 우크라인에 밥 한 끼라도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주를 수호하자 대한민국 국민은 지지합니다 김경근님 저도 조금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송견노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우크라이나에 100달러 후원하였습니다 현옥남님 바빠서 방송 이제 봤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바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선생님 방송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김님 조선배님 선배님의 자선에 감사합니다 저도 신문에 나 있는 계좌번호로 아주 적은 돈이나마 보냈습니다 옛말에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박은정님 저도 방금 10만원 송검했습니다 매일매일 우크라이나의 성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림스 아카미아님 입금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장 즐겨 시청하고 있습니다 박지연님 저도 10만원 송검했습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길 기도합니다 현재리님 저도 탁주 두어번 받아올거 참고 만원 보내겠습니다 비급한 자는 용자를 질투한다는 말씀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주영이님 우리 부부도 10만원 입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CNESA 저도 우크라이나 자유 승리를 위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자유해방을 간절히 염문하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대로 정부가 바보짓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못 살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HK님 우크라 후원금도 입금하고 사전투표도 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모두 승리하길 최순애님 입금 계좌 감사합니다 작은 돈 10만원이라도 보내니 또 여유 있으면 또 보내겠습니다 이사이버스님 우크라이나 대사관 하나은행 계좌로 10만원 보냈습니다 백봉기님 10만원 송금했습니다 아키바나님 저도 조금이나마 보냈어요 자유만이님 저도 우크라이나 대사관 계좌로 10만원 보냈습니다 홍미경님 계좌번호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명님 계좌번호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덕님 우크라이나의 필성을 기원하며 10만원 송금합니다 세계시민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티즌 오브 월드 세계시민이란 말을 아마 한국인으로서 제일 처음 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1950년 7월 19일 그때 북한군이 기세등등하게 남침하고 있을 때 대구에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썼습니다 천하명문입니다 그 편지의 한 규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전사한 미군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 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미국 군인들은 미국인으로서 살고 죽었지만 세계 전체의 자유를 수호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시민,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자유까지 지켜주는 그 대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죽었다 가장 고귀한 죽음은 다른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워싱턴 한복판에 한국전 기념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딸 아들들에게 경의를 표한다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미군 5만 4천명 그리고 유엔군까지 전체 합치면 6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한 분입니다 가장 고귀한 죽음입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배엄망덕하고 역사에 대해서 배엄망덕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얼린 미국 등 외국의 자유진영에 배엄망덕하고 그래하여 시진핑 편들고 푸틴 편들고 김정은 편들다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선금을 보내는 이분들의 구구절절 마음은 바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반역질을 한다든지 정부가 바보짓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못 살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인류국가가 안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